코레 여러분, 저는 초코레입니다. 그리고 제 원래 이름은 김소율이고요. 그리고 엄마 안녕.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. 엄마에게 할 말은요. 엄마, 나 여기 교회 보내주고 수영장도 체험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엄마가 이렇게 착한지도 모르고 나는 맨날 엄마한테 화만 내고 죄송합니다.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. 우리 코레 여러분도 사랑합니다. 그리고 제 장르의 마음은 크리에이터 아님 아이돌입니다. 안녕.